이런게 명령만으로 가능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비스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발표됐습니다. 코파일럿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언어를 컴퓨터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성 도구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히 엄청난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엑셀이나 PPT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기능을 익히는 데만도 몇 년을 공부해도 계속 새로운게 나오니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기능은 사람들에게 업무 효율의 향상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원하는 대로 생산해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고 고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우리의 창의성에 불을 붙이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너무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등 매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 포함되어 사용자와 함께 작동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인 비즈니스 채팅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채팅은 LML,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및 데이터, 일정, 전자메일, 채팅, 문서, 회의 및 연락처에서 작동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팀에게 제품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했는지 알려주세요와 같은 자연어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침에 이 이메일 및 채팅 스레드를 기반으로 상태 업데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이미 매일 사용하는 앱에 통합되어 있어 바쁜 업무를 덜고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워드의 코파일럿은 사용자 바로 옆에서 작성, 편집, 요약, 생성을 수행합니다. 이는 기존 chat GPT의 기능을 우리 조직에 특화된 AI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줍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워드의 코파일럿이 필요에 따라 조직 전체에서 정보를 가져와 초안을 작성해줍니다. 코파일럿은 기존 문서에 콘텐츠를 추가하고 텍스트를 요약하고 섹션 또는 전체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조부터 열정적인 어조, 캐주얼한 어조, 감사하는 어조까지 제한된 어조를 통해 적절한 어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주장을 강화하거나 브릿지하는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안을 통해 글쓰기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명령어 및 프롬프트의 예입니다. 문서와 스프레드 시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더 간결하게 만드세요. 문서의 톤을 좀 더 캐주얼하게 바꿉니다. 이 대략적인 계율을 바탕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코파일럿이 보다 나은 문서를 작성해줍니다. 엑셀의 코파일럿은 사용자와 함께 작동하여 데이터 분석 및 탐색을 돕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혁신이라고밖에 표현이 안될 정도로 놀라우며 저같이 엑셀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겐 엄청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영상 보자마자 미쳤다 밖에 말이 안나왔습니다. 우리는 엑셀을 학습해도 정복할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기능으로 인해 오히려 사용을 저해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의 기능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며 일반인들에게 엑셀은 정말 손이 가지 않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연구하고 학습한 일부의 지식인들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이제는 누구에게나 쉽고 더 뛰어나게 쓸 수 있도록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식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데이터값에 대해 코파일럿의 질문을 하면 상관관계를 밝히고 가상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질문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식을 제안합니다. 즉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합니다. 추이를 파악하고 강력한 시각화를 만들거나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유의미한 데이터값을 얻더라도 이 값을 분석하려면 전문 데이터 분석가가 있어야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 명령 및 프롬프트입니다. 유형 및 채널별 판매 내역을 제공합니다. 표를 삽입합니다. 변수 변경의 영향을 예측하고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차트를 생성합니다. 변수의 성장률 변경이 매출 총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링합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코파일럿이 보다 나은 엑셀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파워포인트의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멋진 프리젠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이번 설명에서 엑셀만큼이나 대박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엑셀만큼이나 직장인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영역이 프리젠테이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 파트너인 코파일럿은 기존의 서면 문서를 발표자 메모와 소스가 포함된 데크로 변환하거나 간단한 프롬프트 또는 개유에서 새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긴 프리젠테이션을 압축하고 자연화 명령을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텍스트 서식을 다시 지정하고 애니메이션 시간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 명령 및 프롬프트입니다.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5개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관련 스톡 사진을 포함하세요. 이 프리젠테이션을 3개의 슬라이드 유학으로 통합합니다. 이 3개의 글머리 기호를 각각 그림이 있는 3개의 열로 다시 포맷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한 ppt 자료를 생성해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웃룩의 코파일럿은 받은 편지함의 메시지에서 아웃룩의 코파일럿과 함께 작동함으로 전자메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빠르고 쉽게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체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길고 복잡한 이메일 스레드를 요약하여 말한 내용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다양한 관점과 아직 답변이 없는 미해결 질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프롬포트를 통해 기존 전자메일에 응답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체에서 이미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다른 전자메일이나 컨텐츠에서 가져온 빠른 메모를 선명하고 전문적인 메시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명령과 프롬포트의 예의입니다. 지난주에 부재중일 때 놓친 이메일을 요약합니다. 중요한 항목의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고객에게 감사를 표하고 두 번째 미 세 번째 요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는 답장 초안을 작성하되 이 초안을 짧게 작성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작성하세요. 다음주 목요일 정오 신제품 출시에 대한 점심식사 및 학습에 대한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점심식사가 제공된다는 점을 언급하세요. 이 기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이메일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상대로 하여금 격식을 차린 멘트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팀즈의 코파일럿은 공동작업에 수고를 덜어줍니다.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모임을 실행하고 대화 속도를 높이고 주요 토론 요점을 정리하고 주요 작업을 요약하여 전체 그룹이 다음에 수행할 작업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팅에서 코파일럿은 토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거나 놓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팅과 대화의 코파일럿을 추가하면 채팅 기록을 기반으로 미팅 안건 생성, 후속 조치에 적합한 사람식별, 다음 체크인 예약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사용해볼 수 있는 명령화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미팅에서 놓친 내용을 요약하세요. 지금까지 어떤 요점이 논의되었나요? 이 주제에 대해 이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한 장담점표를 작성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제한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우리는 회의된 모든 안건의 기록과 동시에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기업 문화를 완전히 효율화시킨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체슨은 모든 데이터와 앱에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을 통해 나만의 전문 미소를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오픈 AI가 바라는 이상적인 도구로서의 AI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소개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비즈니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인화하여 누구나 다 이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하여 나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비서로 진화될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아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미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요즘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출시가 되니 곧 출시될 거라 봅니다. 비즈니스 채팅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의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 프레젠테이션, 전자메일, 일정, 메모 및 연락처 전반의 데이터를 한 데모와 사용자와 함께 작동합니다. 여러 원본의 정보를 한 데 모아 팀원 모드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도구에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해볼 수 있는 명령의 프롬포트의 예입니다. 어젯밤에 발생한 고객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채팅, 전자메일 및 문서를 요약하세요. 프로젝트의 다음 마이스톤은 무엇인가요? 식별된 위험이 있었나요? 몇 가지 잠재적인 완화 조치 목록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일 이름 B의 계획 타임라인을 포함하고 사람이 보낸 이메일에 있는 프로젝트 목록을 통합하는 파일 이름 A 스타일의 새 계획 계율을 작성하세요. 이런 게 명령만으로 가능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비스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 비바와 통합되는 많은 장소 중 하나인 비바 인게이지의 코파일럿은 직장 커뮤니티 및 대화에서 감정과 인기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리더에게 통찰력 있는 대화 시작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직장 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업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기가 어렵다 보니 사업에서 성패를 자주 유지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는 좀 더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코파일럿은 이미지를 추가하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어조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옵션과 함께 리더가 보다 개인화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제안을 제공합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인게이지의 답변 환경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질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한된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팀원이 참여하면 코파일럿은 관련 지식과 전문가를 불러오는 등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답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출시 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현재 호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8곳을 포함하여 20곳의 고객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파일럿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신 작업의 필수 기반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영상 보면서 점점 개인화된 비서 역할을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해주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업무 메일을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색엔진에 있어서 크롬을 사용해왔는데 현재 저희 모습만 보더라도 GPT-4 등장 이후에 줄곧 마이크로소프트 빅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생활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지 않는 건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게 되는 것 같은 예측에 지금부터 변화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365 코파일럿 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입니다. 이 기능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서 나오면 꼭 사용해보고 싶은 AI 툴이며 등장과 동시에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도 또 한 번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